아우구스트그라드는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 전에 파편들을 모두 파괴해야 합니다. 사령관님만 믿겠습니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적분이 우리 기지로 이동한다. 어우 어리석은 것들 같으니.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나. 적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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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을 위해 걸dullah 보라. 적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달달이 우습게 보지마 동능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더 보게 동맹이 전투 중이야 사령관님의 착륙지점 바깥쪽에서 공허의 파편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내가 책임지고 바위해 주마 적이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더 있어야 돼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광물이 부족해 확신적 삯석 전투를 수상하고 explos기 지금 시작하십시오 ыс memor에 있는 걸 꽤 …! 적들이 겁도 없이 니키즈를 공격한다. 적들이 다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적들은 정보가 안 됩니다. 히힛 도움말씀 도움말고, 도움말고! 난 침략자에겐 관대하지 않지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고 여전히 중력이 끝인 것이다 공격이 안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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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한 경기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열기 있는 것입니다.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union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뭐지? 기계가 안에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공허의 파편 다수가 탐지됐습니다. 사령관님의 목표는 저것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적대적 병력이 접근한다. 부숴버려라. 적대적 병력이 접근한다. 부숴버려라. 피품들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부숴버려라. 억가지를 못해왔던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겨울이 조금 더 귀혈합니다. 피풍을 물고 cancer. 교통을 재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풍을 생각합니다. 아아! 탐사장이 공격받고 있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자, 침착하게... 목표 3-6년간 운명을 통해온 타지로 급격해 버튼이 없음. 목표 3-6년간 운명을 모두 내려두고, 엉드렸습니다. chę즈가 더 이상 적게 JUDGE, 적게 건너선 죽음이 없음. 굳이 부족해. 제공은 비비에ined 일어선 낭만으로서 규정 탐질합니다. 모호 명이 목표 1-4년간 운행 날아야 합니다. 고랄 상공에서 해적질이라뇨. 제가 지키고 있는 한 절대 용납 못합니다.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원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공허의 파편이 제거됐습니다. 확인 완료. 목표가 쓰러졌습니다.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적들이 파편만 남았습니다. 저것들을 먼지로 만들어버리고 이 싸움을 끝내시죠. 적들이 적들이 모여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적들이 모여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적들이 모여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쟝쟝 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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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의지만을 따르기에다 출격 한 한 못들어온다 한 못들어온다 해적선을 무력화했으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해적하고 반역자입니다. 해적선을 찾아볼수! 전투가 다가오는 걸 전투가 다가오는 걸 전투가 보게 됩니다. 목표로부터 어떤 활동 신호도 감지되지 않습니다. 십시오. 감사합니다.